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자세 그리고 자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치인과 자녀 이 문제는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제가 역대 대통령들 보면 다 자녀 문제 때문에 참 골머리를 알았고 그렇게 대중 앞에서 당당하던 분들도 자녀 문제만 나오면 왠지 위축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너무나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데 예전에 뭐 아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자녀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알았고요. 김영삼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들 특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아들이 이제 옷을 체육복 입고 와서 옛날 서울시장 시절에 논란이 된 적도 있고 아마 참 장재원 의원도 마음이 답답했을 겁니다. 뭐 지금 성인이 된 자녀의 행동을 본인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 자체가 보면 지금 청년들한테 많은 또 분노를 찾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음주운전도 문제인데 예전에 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운전자 바꿔치기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또 그래서 또 더군다나 단속하는 경찰을 또 폭행한 것도 문제고. 이제 그러다 보니 저는 결국 장재원 의원이 일단 이 총괄 본부장 사퇴하는 건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본인의 문제가 단지 본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보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고 당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본인이 이제 사퇴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윤 후보가 일단 계속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긴 했지만 그러나 본인 입장에서 보면 큰 대의를 위해서는 결국은 장재원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아마 본인은 한시라도 견딜 수 없지만 그러나 또 국민들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중하게 보기 때문에 결국은 자식의 문제는 부모가 또 책임을 져야겠죠. 추석 이후에 그러니까 아들의 무면허 음주폭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글들이 올라왔거든요. 특히 청년층의 분도가 좀 있어서. 자숙과 자중이 아닌 사퇴를 해야 된다. 애를 얼마나 오냐 하냐 키웠으면 일부 저희가 댓글을 화면에 담아봤는데 형은택 대변인님 그런데 이 윤석열 캠프 핵심 참모만 그만두는 게 맞는 거냐라는 시각도 동시에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의원직 사퇴하는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 뭐 캠프 사퇴한다 말한다 그래가지고 저는 의원직 사퇴하려나 왜냐하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온 것처럼 음주 중에 경찰관을 미뤘 때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곽상도 의원이나 장재원 의원의 두 분이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아니면 민주당 그렇게 공격했던 분들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1번 공격서로 나섰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정작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곽상도 의원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곽상도 의원도 뭐 어찌 보면 바로 탈당해버렸잖아요 아들 문제에 대해서. 장재원 의원도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라 그러면 그동안 국민의힘에 계속 가져왔던 태도를 본다 그러면 우원직 사퇴하는 게 맞다. 저는 캠프 사퇴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캠프라는 건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실제로 가까워 오면 돼요 역할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캠프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나중에 당선되면 그다음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지. 관계만 유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캠프의 핵심 총괄실장을 사퇴했다. 그건 제가 보기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 캠프가 대부분 장재원 의원이 어쨌든 구성을 하고 저 캠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건 별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원 의원님 제가 반대로 장재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아들 구설 혹은 논란과 곽상도 의원의 퇴직금 50억은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라는 장 의원 생각도 분명히 있지 않나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이기 때문에 저는 좀 심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운전자 바깥 측에 가면서 집행유예를 줬을 때도 왜 집행유예를 줬느냐 어찌 보면 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국회의원이고.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대부분 변호인이나 법조인들이 대부분 자숙해야 됩니다. 절대로 운전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면 사실은 집행유예도 취소되고 다시 또 구속될 수 있는 그런 위기거든요. 그래서 그런다 그러면 당연히 장재원 의원 입장에서는 고민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도 아니고. 장재원 의원은 사실 이 아들 논란이 꽤 본인에게는 항상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국회 작년 화면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논란 말고도 사실 이 여러 말싸움 일부 보도를 통해서 배현진 의원과 말싸움을 했다. 장 의원이. 이게 윤석열 캠프, 홍준표 캠프의 대리전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캠프가 워낙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배현진 최고위원인데 비판을 좀 했는데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 같은 당의 의원으로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위로를 해 줘야지 이걸 비판하는 건 좀 과하다 보고요. 그다음에 의원직 사퇴 한 말씀 드리면 만약에 장재원 의원이 국회 의원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아들을 가볍게 처벌한다든지. 이렇다면 이게 사퇴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영향력 행사가 없는 이상 단순하게 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해서 의원직 사퇴가 요구하는 것은 이건 개인 책임이나 이게 반하고 의원직은 그렇게 가볍게 던질 수 있는 건 아니다. 저는 이렇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캠프 핵심 참모직을 내려놓은 장재원 의원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듣고. 두 사람이 의심을 받을 때 수사를 피하는 사람이 진짜 범인이다. 뭐 이재명 지사 특검 받아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음 또 댓글 보겠습니다. 수사 중인데 특검하자고 하는 건 결국 시간 벌기용일 뿐이다. 특검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 편 네 편 이게 좀 기준이다. 편 가르기가 문제다라고 하셨고요. 이재명 지사 자신의 업적이라더니 왜 갑자기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가 됩니까? 대장동 특혜 의혹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댓글 보겠습니다. 수출로 번던이라면 국민이 환호하겠지만 투기로 1000배 이익을 냈다면 서민 죽일 꼰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는 괜찮다. 역시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